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난주에 런퓨터 뵙죠. 제가 조금 늦게 와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. 이어서 우리 금은하 가수께서 입한 청춘 인사 말씀해주세요.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고요. 안녕하세요. 무엇을 하더라도 잘 봐주십시오.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. 박수 내 나이 몇이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도 서러운 게 세월 가는 것 아마도 가을쯤 되었다고 짐작하세요 마음은 이팔 전국 그 주먹 쥐어보지만 가는새 멀었지요 여리요 무종한 세월 아 아 아 아 아 아 너는 이 팔 청춘 내 나이 몇이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도 서러운 게 세월 가는 것 아마도 가을 줄 되었다고 짐작하세요 마음은 이 팔 청춘 부두먹지여 보지만 가는새 멀었지 어디여 무정아 세월 아 너는 이 팔 청춘 나는 이 팔 청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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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